클라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서초동에서 가장 귀여운 남자 여러분들의 귀여운 둥이 클라인 입니다 이런 질문이 올라왔어요 박취 고칠 수 있나요 선생님 제가 박자를 철어요 근데 대다수 박취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긴 하지만 박취를 고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박취를 본거는 살면서 딱 한번 봤어요 박취가 진짜 전세계 0.1%야 어떤 분이 학원에 찾아와서 선생님 제가 진짜 박취인데 그걸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이러면서 상담을 했어요 어떤 분이 진짜 어디서 노래를 못 부른데 그래서 그냥 그러면 뭐 노래 하나 해보시죠 그랬더니 진짜 완전 개박친거야 평상시에 노래를 어떻게 불러요 노래방 가면 물어봤더니 그냥 글씨 지나가는거 따라서 읽는데 그런데 사실 이거 글씨 지나가는거 박취 안맞잖아 엄청 그지같은거지 지가 들었을때도 그래서 내가 박취인지 확인해보기 위해서 나를 따라서 박수를 쳐보라 그랬어 이거를 못 따라쳐 군대에 있을때도 이거를 박수를 똑같이 못쳤대 아 내가 진짜 리얼 전세계 0.1%를 만났구나 이거는 하드 퀘스트다 나는 이런 퀘스트 굉장히 좋아하거든 왜냐면 이 사람이 여기저기 가서 못 고쳤으니까 나를 찾아와서 물어본거 아니야 내가 해내면 난 겁나 뿌듯하지 여러분 박취를 고치는 방법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것도 진짜 어떻게 보면 버릇인데 시간이에요 박취가 박자를 못맞춘다? 그런데 살면서 하나 둘 셋 야 일로와봐 하나 둘 셋 또는 내가 하나 둘 어 야 열세고 찾을게 하나 둘 초세는거는 일반인이랑 똑같은거야 본인한테 초세는 버릇이 있던거지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손을 접었다 폈다를 시켰어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이게 익숙해졌을때 애국가를 시켰어 하나 둘 동해물과 백두산이 이런식으로 그렇게 했더니 이게 고쳐지더라고 선생님 그러면 평생 팔 접었다 폈다면서 노래하나요 이거 굉장히 흉측한데 아니 이 팔을 발로 바꿔줬지 발로 발로 이렇게 박자 맞추는거 있잖아 이걸로 바꿔줬지 물론 시간은 걸렸어 하지만 이거를 고쳤다는게 리스펙 아니냐 그리고 나서 다른 노래를 한두 곡 정도 이렇게 맞춰서 하잖아 그럼 이제 악보 보면서 본인이 접었다 폈다 발등 들었다 놨다를 체크하는거야 그렇게 박취를 고치게 되더라고 여러분 박취 고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박취가 아닌 분들이 많아요 궁금한건 네이버 카페 3옥타브 장인에 올려주세요 네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럼 이만 뿅 너클볼 날아라 제발 또 바로 가라 바람을 내 바람을 달고 싶어 이 동안 눈앞에 나의 볼 이제 사 네 czyli 자